안녕하세요. 어떻게 만나요? 제가 유튜브에 오신 날에 오신 날 유튜브에 오신 날에 오신 날 유튜브에 오신 날 유튜브에 오신 날 유튜브에 오신 날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를 통해 너무 기쁜 거에요. 진짜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선배님의 신배로 저희 집에서 평생을 수행생활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아쉬운데 옛날에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실때 춤을 못 춰주는거 그때 내가 이런걸 배웠으면 진짜 이런 행사에 엄마 앞에서 춤을 춰고 부르고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참 아쉽고 근데 오늘이라도 이렇게 진짜 처음 저에서 이렇게 춤을 추워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선생님 저를 참여해주셔서 뭐 춤은 좋아요. 혼자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아무리 오지 못하리라 거짓말은 상하세게 흐르지 않고 많이 들여서 모든 비가 다 떨치고 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청약사랑 흔들어났네 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희척한 고향이라 과거을 보라고 두려워진다 강렬한 기쁜 맘을 다시 두려워 죽어버릴까 거짓말은 상하세게 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강렬한 범처로 찾아갔니 불찬나 빛부엄사라 범차렐라 하여 남대 빛려 하여 빛려 하여 미래한 날 하루도 잃고 신의 신의 행사 남대 정안을 뺏어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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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